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전 PQR을 순서대로 지나면 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 운동 시간은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두 배다.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두 배다. 여기 E T가 걸렸고 여기서 발생 시간에 T가 걸렸네요. 자 그러면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 나와 있는데 중력에서 가속도를 굳이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린 중력 가속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P에서 Q까지 가는 거는 속도 변화는 얼마큼 된 거야? E G T가 된 거고 Q에서 R까지는 얼마큼 된 겁니까? G T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 물체의 속도 변화의 크기는 P에서 Q까지가 P에서 Q까지가 E G T가 Q에서 R까지의 두 배다. Q에서 R까지가 G T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몇 배? 두 배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체의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로 나있습니다. 중력의 크기를 갖다가 제가 뭐랑 같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랬죠? 무게. 무게를 구해주는 공식은 뭐였죠? M G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거리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에서와 Q에서가 서로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체의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나와 있는데 중력의 방향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죠. 가까이서 보면은 지면과 무슨 방향? 연직 방향. 멀리서 보면 지구 중심 방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서 보고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위치가 변함이 없어요. 위치가. 한 위치에서 계속 낙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중력의 방향을 서로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멘